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등산하러 왔습니다 등산하러 왔는데 산의 정상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로 지금 내려오고 제가 저 높은 곳에서 지금 내려오거든요 또 가다가 보면 또 높은 곳이 올라가겠죠 그쵸? 여기 숨져도 있고 영상은 그렇게 길게 안 할거에요 이곳은 보이시죠 낮에는 산에 사람들이 없어요. 주간등산에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. 영상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침대가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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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가 있습니다. 침대가 있습니다. 텐트 초소하고 가는거네 여기 텐트를 치는 박스같은것도 쑤고 하고 가벼워 하던가 이렇게 선에다 버리고 가벼워 보니 구도포입니다 구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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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이걸 누가 하나 놔두고 가네 지팡이 지팡이를 하나 놔두고 가네 다 버리고 가네 폴로 볼 렀더만은 폴로 조절하면 쓰겠는데 손잡이가 부어집니다 손잡이가 부어집니다 손잡이가 부어집니다 잠시 좀 나눠 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이고 안폴리네 안폴리 안되네 안됩니다 안폴리 손잡이가 뿌어진 않아 안되네 그리고 으흐흐흐 야간에 잘 다내고 있습니다 으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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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제가 녹화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빠이빠이